진입하기 조금만 치워져도 여긴 통과를 못하니깐 다 됐어요 오 그렇겠지 하락은 여긴 위리 범죄로 돌렸다 변화를 미치워다. 이번 바퀴에 스half째 크름에 여기 타스 pouAT한테 만한 을 있었다. 이것은 귀신같이 한다 아니야? 당연하죠. 타인 봐요! 이거 성공한거네? 네 성공한거에요. 미쳤네. 천일 때 섬금 숫자네 찍기를 바라는데 막상 찍으니까 기분 나쁘다 지위덕 가야지 뭐야? 나한테 관심이 없네 나 약 먹을때 들어왔나? 꼭 그런 거 같아. 아까 약먹으시면 돼가지고. 그래 약먹어야지. 뭐 먹어야 돼. 더 줄이겠는데? 와... 와... 더 앞쪽을 가봐, 더 봐봐.